깜짝 놀라실 겁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뮤비가 나올 것 같아요. 엄청난 로케이션에서 한국에 이런 데가 있다니. 엄청난 안무로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헬로! 네, 여러분들 여기는 Not Today! 뮤비 촬영 현장이죠. 여기서 어떤 거 찍고 있어요? 뭐 어떤 장면? 콕 맞고 막 끼고 있어. 아침부터 캡짱! 아침부터 캡짱! 오리지넌 보이시죠? 아침부터 뭐라고요? 아침부터 캡짱! 오, 진짜 반쇄장 같다. 유지넌 같은데? 우와, 대박. 우와, 호주 같아요. 앞에서 보니까 되게 막 우다다다 쓰신다. 우산 동동 하다가 우산 동동 하다가 우산 동동 하다가 우산 동동 하다가 여기야 내 조국의 주인국이다. ormorong 문서 사람들 힘들지 않습니다. 아, 배고파. 추워? 추워? 안 되지. 패스ipseenen 마세요. 놀리지 마요. 총 맞는 씬을 이제 약간 빵! 왜 저 팀에 넣어버려? 그 잘생김이 묻어나잖아요. 그거를 초고속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아 초고속으로 바라봤는데 얼굴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흘러내리더라고요. 얼굴이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약간 보니까 안무 같은데요? 슬로그를 하니까 되게 얼굴이... 형님의 Y2이 마음에 들어요. 너희 정말 총돈이구나. 잘했다는 거겠죠? 이쪽을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너무 못 넘어져서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옷 갈아입으로 갑니다. 춤추자. 자국의 차가 형님의 축하할 것 같아요. 진짜 진짜.. 형님의 축하해 본다. 형님의 축하해 보셨다. 형님의 축하해 본다. 여기가 안 돼가지고 형님의 축하해 본다. 형님의 축하해 보호를 할 것 같아요. 나트다이 첫 번째 날이 끝났어요. 입이 얼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고 모두 짱! 나트다이 캡짱! 잘 묶인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광탄소년단의 파기. 광탄소년단의 열정 아니겠습니까? 광탄소년단 캡짱! 우리 내일 와요. 광탄소년단 캡짱! 저희는 이만 물로단으로 떠나갔습니다. 광탄소년단 캡짱! 가장 중요한 시인입니다. 걸어가서 시작한 리뷰 인트로 시인이에요. 멤버들과 댄서들이 쫙! 쫙쫙쫙쫙! 멋있겠네요. 저만 잘하네. 여기는 옥상입니다.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떤 그림으로 나올지는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 개인적으로는 야외에서 찍은 커튼이 너무 이쁘게 잘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옥상에서 촬영을 끝냈습니다. 벌써 밤이 됐네요. 그래도 좋은 그림이 나왔다니까 뭐. 그걸로 만족. 만족. 넌 뭐야? 너 할 말 있어? 네? 저렇게 벌써 밤이 됐네요. 내가 다 했어. 진영 왔다 진영. 나 과연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네. 무슨 일이야. 과연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각종에서 제일 빠른다면? 진단다? 진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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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 한마디 까먹었어.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촬영이 남아있으니까요. 조금만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우리. 4층으로 한번 뒤로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와. 왔다. 여기가 바로. 마지막 촬영장으로. 여기. 여러분들. 아트 데이 마지막 촬영. 형. 형. 여기. 걸어 내려왔네. 아. 이렇게. 한 번만. 그리고 오랜 시간 촬영하는 뮤비는 진짜. 나 투데이 뮤비는 처음이고요. 신뢰가 진짜 더 춥고. 춥고 먼지망파지만. 그만큼. 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뮤비를 보고. 많은 감정 소리를 느끼셨으면 좋겠고. 저도. 아미의 입장으로서. 이 방편의 뮤비가 정말 기대만이 있어요. 지민이. 어. 치명적이야. 이게 소리 거의 뭔가. 그게 아니라. 진단다 여러분들. 지금 나 투데이. 하하하하. 마지막 날. 마지막 촬영. 어떤 촬영을 하고 있네요. 어. 형이 얘기를 해줄게요. 저는 안나오는데. 저한테 알고. 오지 말자. 내가 달려 간다. 나. 주의. 어깨. 어깨 깡팽을. 어 깡 어깡. 어 지영. truly. 귀엽게 생겼네요, 그냥. 이 형 기분 놓고 저 만큼 웃긴 것 같습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안녕! 촬영이 맛있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오늘도 저희 방탄소년단과 함께 열심히 달리고 앞으로 웃는 날이 많기를. 수고 많습니다. 촬영이의 뮤비가 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낮은데이. 어마어마한 기쁜 날이 되니까 많은 반영을 하고 싶습니다. 미래는 저희 콘서트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아니, 캡캡캡다! 캡캡캡다!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촬영이 끝났습니다! 예! 이번에 저희가 수록곡과 저희의 파이틀 낮은데이와 봄날의 뮤직비디오가 보게되는데 이번에는 되게 열심히 수록하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간혹도 재밌게 활동하고 여러분과 재밌게 즐기고 싶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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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